마포구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공직사회를 경험시켜주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해 매년 2회씩 방학 때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해 대학생 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실시 전 관련 안내를 하고자 2016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2016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마포구는 방학을 맞이한 관내 대학생들에게 공직사회 경험 및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2회씩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무에 앞서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은 자치행정과장의 인삿말, 근무조건 등에 대한 안내와 부서 배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마포구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학생들은 서울시에서 배정된 6명을 제외한 총 35명인데요. 이들은 지난 12월 총 585명의 신청자 중 16.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25일간 구청의 각 부서, 동주민센터, 보건소, 작은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체험을 통해 마포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마포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부슬입니다. 마포구